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아름답게 비춰질 태양이 아름답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공작새 날개 모양의 구름이 아름답게 창공에 떠 있습니다 공작새 날개처럼 펼쳐진 하늘의 구름을 태양과 어우러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12월 8일의 아름다운 일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대한민국 한민족 8천만 우리 한민족 모든 사람들과 5천만 그리고 남북한 8천만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78억의 모든 세계인들한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일출 모습을 영상에 담아 선물로 전 세계인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세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활동도 할 수 없고 자유롭게 숨 쉴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제약을 받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 밝게 떠오르는 저 태양의 힘과 에너지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몽땅 사라지기를 기원하면서 태국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황 선기가 아름답게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78억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대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차가운 영어의 겨울 날씨에 온 국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도 활기차고 보람찬 하루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황선기였습니다